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이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강서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강서사랑상품권은 강서구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영업중인 음식점, 미용실, 약국, 편의점 등 8천여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사행성 유흥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품권 사용주민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수수료가 없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강서사랑상품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강서구가 소상공인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고용유지지원사업은 강서구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사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매월 22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소상공인 또는 근로자가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강서구는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서비스도 운영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서구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1만 1천여개로 강서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해 11억 원을 확보했으며 최소 약 1,100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나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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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나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